한글자막 by 한효정 즐거운 전통과 행복한 공존 국내 유일의 전통국 대마파트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 즐거운 전통과의 행복한 공존 한국민속촌을 방문해주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의 다양한 춤과 춘향전을 소재로 한 민속프레이드 한마당 얼씨구 절씨구야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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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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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